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대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약식결정문과 민사소송사건입니다. 선거인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343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근대장관 말소등기 회복 사건이고요. 원고는 대부업자였습니다. 대부업자였고 피고는 중개업자, 토지소유자였습니다. 대부업자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대부업자 손을 들어준 거죠. 중개업자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가 와서 대부업자하고 직접 대출을 받아가면 되는데 중개업자가 중간에 낍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통은 대부업자라고 하면 중개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쩐주가 따로 있어요. 쩐주가 원고 같은 대부업자죠. 이런 사람인데 내용을 보시죠. 사지광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중개업자와 의리라는 사람의 근저장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채무자는 갑이었고 애초에 근저장이 있었어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의 갑이 있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부동산에 피고와 의뢰, 근저장권이 설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원고가 갑에게 금원을 대비해주는 거죠. 채무자한테. 그러면서 의뢰 저장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와 의뢰 저장권이 있었는데 그중에 의뢰 저장권을 이전을 받아요. 그래서 원고가 저장권자가 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날 피고는 일부 포기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근저장 두기를 말수해버립니다. 의뢰에서 원고로 넘어갔는데 자기하고 원고의 근저장권을 말수시켜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이 피고가 원고의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사무소 위조로 벌금 100만원 약심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야 너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근저장권 말수 있으니까 내 것 근저장권 돌려줘. 라고 해가지고 근저장권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원심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수가 위임장 위조로 말수가 되긴 했는데 이 말수 자체가 실제적 권리관계 원래 말수하기로 했던 법률관계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청구를 기각해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뭐냐. 실제관계에 부합 그러니까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말수하기로 한 것이 맞느냐. 맞으면 어떤 이유로든지 그 문기가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관계에서는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문서 위조라는 형사판결이 있어요. 약식명령이긴 하지만 이거 배치되는 사실이죠. 어? 이게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실체적으로는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이라는 것은 사후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인데 무효인데 실제적 권리관계가 실제로 너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중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제적 무효인 등기를 실제적 관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실제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거를 유효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위임이 없었는데 사후에 위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는 원심이 맞아. 근데 원심이 애초부터 위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실제적 부합하는 등기로 보면 안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고요. 두 번째 그럼 애초부터 위임이 있었냐라는 것은 약식 명정부에 위임이 없었다고 판결이 되어 있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위임이 있었다는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대부 중개업자는 담복권 설정 계약지 담복권에 해제할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판결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심은 중개업자인 피고가 담복권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봐서 결국은 이거는 근데 말소된 게 맞다라고 인정해서 원고 패소를 했는데 대부분은 중개업자는 담보 해제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위임받은 권한도 없고 애초부터 위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심지어 약식 명령에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 위임 안 받았다고 사실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것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내용까지 다 봤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형사 판결과 다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해산 안 된다는 게 대부분의 판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사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거고 대부분의 특판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든지 중개업자가 담복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까지도 대부분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약식 확정제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을 너무 대법원이 심각하게 본 거예요. 약식 명령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 약식을 인정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약식 결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굉장히 약게 보는데 대법원은 사실상 공판 절차에 의한 판결 용도의 수준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특별한 사정을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는 거여서 약간 약식 명령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닌가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 더 완화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을 너무 엄격하게 본 것이고 특별한 사정을 너무 엄격하게 보는 것 이 자체가 대법원이 사실심에 많이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법원이 사실심에 좀 많이 관여하게 되면 대법원이 상고하는 게 엄청 많아져요. 대법원이 자꾸 사실심 판단을 해주니까 어라?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을 해줘도 판결이 바뀌어주네? 계속 상고하는 거죠. 대법원 사건 맞다고 맨날 말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사건을 맞게 만드는 요인을 자꾸 이렇게 유인을 만드는 겁니다. 미끼를 계속 던져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물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원심의 판단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굳이 이거를 대법원이 들어가서 탑배사정이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어쨌든 약식명령에 대해서 대법원은 여전히 강한 어떤 사실확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여서 나중에 민사소송에도 약식명령이 있다면 유력한 주장 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